돈복은 그 여러분들도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 그 중요한 그 속성이 꼭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. 바로 그 돈복의 그 발복력과 그 보호력인데요. 발복이 되지 않는 그 돈복은 볼시로 비유하면 점화가 되지 않는 그런 돈복. 마치 그 장마 때 그 눅눅해진 그런 성냥 같은 그런 상태로는 그 사람의 돈복이 좋아지지 않겠죠. 그래서 돈복의 발복력은 그 돈복의 점화에 그 초점을 둔 접근이죠. 그런데 아무리 그 태산 같은 또 그런 돈복이 크게 그 터지는 그런 돈복의 발복이 되었더라도 이때 그 돈복의 보호력이 또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탤런트 그 이명규 씨라고 있잖아요. 그 수백억 그 유산 상속을 받았지만은 그 채 몇 년 못 가서 그 돈이 그 다 세버리고 맙니다. 그러니 그 돈복의 그 보호력도 그 동시에 또 갖추어져야 그때 그 사람의 그 돈복은 그 안정감 있게 또 유지가 되겠죠. 이때 그 돈복의 보호력은 그 돈복의 접지력에 또 초점을 둔 그런 접근방식이 될 겁니다. 풍수에서는 그 돈복을 기원도 하고 또 돈복의 이런 그 보호력도 함께 좋아지는 그런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. 가끔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그 반복을 해서 해주시면 또 너무 좋은데요. 여러분들 그 주로 그 사용하시는 그 지갑이 있을 겁니다. 지갑을 그 하루 그 날 잡아서요. 그 내용물을 그 모두 그 꺼내놓고요. 지폐나 그 카드 또 지갑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그 거지에 그 소주를 조금 묻혀서요. 소주로 그 지갑 속 그리고 지갑 겉을 이물질을 그 제거를 깨끗이 그 해주시는 겁니다. 일종의 그 소주를 사용한 그 풍수정화의식이 되는 거죠. 소주의 그 알코올기에는 그 정화효과뿐만 아니라 애군 퇴치효과도 또 동시에 있습니다. 또 불길한 것들이 이렇게 그 소주를 사용을 해서 또 제거가 되니까요. 지갑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또 재정적인 그 풍수공간에서 부정적인 그런 그 에너지는 또 없애고 화표에너지의 그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또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그 개선된 또 풍수환경에 크게 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.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풍수에서는 이렇게 소주로 지갑을 또 세정의식을 해주게 되면 또 개인의 그 재산을 또 안정감 있게 그 보호하는 그런 그 보호속성에 그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. 개인의 그 부라고 하는 그 돈복이 그 향상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간이 나실 때 가끔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소주를 사용을 해서 그 지갑의 그 세정의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